광주동구가 제14회 충장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. 광주동구에 따르면 최근 축제 세부 프로그램과 개막식 무대, 연출 구성안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한편 충장축제는 2004년부터 시작해 동구만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한편 충장축제는 2004년부터 시작해 동구만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.